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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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격 그러니까 어쨌든 적의 우두머리를 물리치면 이기는 거잖아. 아닌가? 말은 여기를 물리치나가지. 자, 침착하게 생각을 해봐. 음... 음... 옥냥이 왔니? 왜? 무슨 말이야? 오오... 아, 크로마키... 아, 크로마키... 그로마키... 그로스터는 기누중 내 가문이고, 리건은 반장 내 가문이죠. any... 야, 11월도 끝나가네요. 마을 조사해야 되고. 유닛 손. 까뜨린. 까뜨린. 아, 얘 성장. 성장 좋죠. 광패. 이게 회복이 언제 되지? 휴식을 취하면 알아서 회복되나? 거미? 깨시. 잠깐만. 뭐, 거지도 나가죠?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잘 안 쓰는 게 낫죠? 여유 있으면 안 쓰는 게 낫잖아. 뇌정 이런 거는. 보습할 때만? 축시. 몬스터 차려. 하하. 나 몬스터예요. 나랑 놀아주세요. 저 몬스터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 lucky. 안내들은 왜, 얘네들은 왜 있어? 빨리 해서 나눠야죠. 탈출을 시킨 인원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져요. 요거는 마리아가 아 중가 부정님 감사합니다 계략이 이게 범위를 모르겠어요 아 돌려보라고 했지 지금 다 되는거죠? 메밀자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대활용 범위 아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어차피 똑같잖아 아 한방에 안죽네 마법사만 잡으면 되요 마법사만 아 일제 도력으로 잡을까? 그럼 좀 막고 잡죠 아 지금 얘 힐 되니까 어 얘 진화 안했네? 아 얘 진화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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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얘는 뭐였지? 아이템 갖고 있는데 온나 아 아 아 오 쎄 명중이 떨어져 안맞으면 좀 귀찮은데 이거 한번 날리고 왜 깻있네 걔가 적네 얘가 지금 딱딱뚱이가 있어가지고 깍딱끈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마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활에 약해 잡고 따고 싶은데 여기서도 잡을 수 있던데 미쳤다 미쳤어요 진짜 화살 날려둬 대포야 대포 돌아 무기 나눠서 마키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다 두대? 두대? 아! 아 도끼구나? 나 왜 걘줄 알았지? 반장인줄 알았지? 잠깐만 누구한테 맞지? 잠깐만 얘 두군데 세군데 왜? 왜 늘어나는거야? 얘 뒤쪽인데 아 얘가 맞을게 일로 오는구나 그저 뭐 한대 한대 죽겠어? 요시 요시 빨아들였죠 아파 오케이 이기다이 이기다이 약점이긴 하지만 활이 약점이긴 하지만 이러면 괜찮죠 7일 거지 거지 세요 안 박히죠 안 박히죠 안 박히죠 안 박히지 안 박히지 안 박히지 벽이지 벽 피하고 안 박히고 안 박히죠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얘 중갑이 아파 아파 장벽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활이 어딨어? 얘를 잡고 빠지자 몰라나? 아 숲으로 들어가자고? 그럼 얘가 영중에 안맞네? 숲에 들어가자고 그럼 그냥 얘가 얘 잡고 얘가 잡기 아까운데 인티가 이거 잡아봐 9 10 1 2 1 1 하고 얘가 이거 처리하고 피하고 헬릭스 여기 들어가있고 건틀릿으로 패고 멀리 사나 잡고 이 한테 두개 떨어지죠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 수피라서 그지는 이거 먹고 약먹고 여기가 문젠데 상인들이 지금 죽은건가 아니죠 도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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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궁금한게요 얘를 안 내려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위험한 게 없잖아 그럼 안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오고 있어? 아 뭐지.. 뭐지 타고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내려가서 얘를 늑대를 잡을까? 혼자? 근데 늑대가 여기 잠깐만 늑대가 체력 2개 천생이 내려가자 버티겠죠? 버티겠죠? 근데 천생이 근데 천생이 다음에 내려가도 될 거 같거든 여기서 하나 잡고 그냥 뒤에 잡고 다시 내려가 그때 내려가자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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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개 다 터지거든요? 한 번에? 그럼 기절하죠 지금 터뜨리고 기절 시키고 다음에 잡자 다시 내려가자 생각 안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비전 못 맞춰 못 맞춰 아 못 맞춰 잠깐만 자 이렇게 어디가 아 이렇게 아 아 계략이 전체가 아니야 일직선약 아 계략하는 애한테 데리지 아 그냥 패면 돼요 아 계략을 한 잔 아 파괴 아깝다 그지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계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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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잘못했네 하나 버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명중력이 좀 떨어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즈가... 너무 약해요. 죽을까? 죽을까? 죽을라나? 17인데? 17인데 죽어요? 숲인데? 피하지 않을까? 오케이. 살았어. 오케이 살았어. 자, 얘들아. 자, 얘들아. 죽을까? 다시 죽을까? 그럼... 아... 우쭈강철. ㅇㅂ 안져나? 저기 아 도객어.. 도객이 왼쪽도 써줘야 된다 맞네 같이 가줘, 힐다가 가줘 힐다가 가주고 뭐야 이거 와 사거리가 엄청 줄구나 지금 힐이 더 중요하겠다 그지 그지는 미스테아가 힐 이때는 여같이 잡을 수 있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마법사는 비병으로 잡아야죠 아름답다 그리고 너는 여기로 가 때릴테면 때려봐라 아름답다 쟤 안오겠지? 무기 못바꾸나? 무기 바꿔서 달 수 있어요? 그지는 그지는 힐 해주고 오른쪽 쟤 잡자 여기서는 뭐 안 돼요? 거래걸고 바꾸기 버지는 너 여기 감아 제가 여기까지 온다고? 음원 거즈야 근데 힐 안해요? 법사가 그지한테 왜 힐 안해줘요? 아 그래요? 미친거지 그지쇼 거즈 음원 음원 잘 지내야 이제 어 어? 여기 들어가서 할까? 크아.. 미쳤다 상승 미쳤다 레벨이 너무.. 높아서 안 온 것 같네 음.. 힐을 로드해줄까? 힐 되나? 아 되네 힐다가 내려가지고 레오니가 잡아주고 힐 안 닿네 안 닿지 안 닿지 야 거즈야 할 수 있지 83 88 철의 도끼 88 이거죠? 커즈 파워 커즈 파워 힐 얘는 내려.. 같이 내려가주는게 좋겠죠? 잠깐만 적장격파 얘 부시면 끝? 커즈 힐 해줄게 커즈 힐 해줄게 크아.. 미쳤어 힐 다 미쳤어 그 저 활 쏘는 애가 그 저 활 쏘는 애가 힐 힐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보스 잡고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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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길망다고 돼? 안되지. 얘가 이미 갈 수 있는데. 아, 됐다고요? 안되는데? 아, 되네? 이게 왜 되는거지? 그지. 그지는 갈 때 없죠. 그지야 가자. 그지? 그지? 아, 벨라 타들의 모습은?? 온라인 얜데 너무 약한데? 얘 죽여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그럼 또 안되죠 빨아먹어야죠 이거 어때? 당해하지 말라고 팔도 있어요 왜 안박혀 어어 사막 응원하면 힘 너무 세지는거 아냐? 안박혀 안박혀 서로 안박혀 부리건드로 바꿨어요 흘다가 안팎 어어 으 어어 뭐 아 이거 쐈 이게 너무낫다 필드가 잡을 수 있으면 필드가 얘 잡고 이해가 괜찮죠? 이해가 괜찮죠? 자 이제 다 깔끔하게 뼈까지 발랐죠? 뼈 발랐어? 안 발랐어? 얘가 막 타치면 좋겠지? 팔 쏘고 너무 쎄 너무 쎄 맨손으로 때려 맨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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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씍바 2 2 2 2 2 2 2 2 3 2 2 3 글루스터 백작에게 그게 있었나? 어 반장 클로드 의욕 최대 어 레스트용 병단 빅터사 병단 좋아요 기누 좀 아빠봐 살리고 있어 리간 공장령으로 형하고 있었던건가요? 글루스터 가문에서 뭔가 하는거 같죠? 야빠리 이 연합 안에서도 이게 되겠는거에요 아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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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있지? 아 엄마아빠 아 맞아 그랬다고 했어 그때 같이 온 상인이 라파엘의 엄마아빠였어 그리고 선대 리건도 죽었어 그지? 그래서 왜냐면 그 리건 할아버지가 키우지않아 지금? 이러면은 기누종과 종수가 원수가 되는거죠 아빠리 혹시 롤렌츠 이고 아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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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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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좀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뭐 욕심이겠죠? 옷까지 잘 입으라고 킬러보 상인이 막 여러개 줬네요 쇼트록스? 투청용인데 쇼트록스 쇼트록스 필살이 높아 쇼트록스 쇼트록스 투척 상이호하네요 쇼트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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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엘과 핫레몬 쇼트록스 쇼트록스 킬러보호가 활종격 쇼트록스 쇼트록스 얼음과 수태 수채 불협화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도박 쇼트록스 앙 빠개쳤죠 아무래도 0이 패넣는게 그치 파밍용으로는 좋네요 사이좋게 지내시고 서로 사이가 안좋죠 사이좋게 지내시고 사신기사? 샌케스군에게 보고하러 빨리 가져가고 한내만은 보고하자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래서 레이피어 꼭 얻으세요 아 좋은거.. 좋은거 주나봐요 저 DLC 안샀어요 예스! 사이좋게 지내시고 아.. 나 그.. 그걸 해야되는데 지금 진화는 못시키잖아 그치? 7명밖에 안 돼요 출진시킬거면 그지랑 마리안 해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얘네는 알아서 잘 싸우는데 근데 이렇게만 나가면 힐이 없잖아 힐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안을 넣고 얘가 좋거든요 이그나치 빼고 아 이그나치 좋은데 아 로렌지힐이 되니까 근데 얘 장거리 힐이 좋거든 요거 하나 빼 클로드 빼 빼고 마리안 넣고 힐다도 있으면 좋은데 레벨 낮으니까 넣고 그지를 넣을까? 펠릭스 대신 그지? 아니면 그지를 부관으로? 그지를 선생님한테 엎혀놓기 그지 주고 얘가 레벨이 낮긴 한데 안 키울거죠 항상맨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비병 하나? 비병을 넣을거면 하나 빼야되는데 펠릭스를 빼? 펠릭스를 빼고 레오니를 넣어 레오니 하나 넣고 펠릭스를 부관으로 넣죠 누구의 부관? 레오니의 부관 펠릭스 대신 펠릭스 대신 펠릭스 대신 아 부관 왜? 펠릭스 대신 왜 안돼요? 아 비병 부관은 비병 밖에 안돼요 펠릭스 대신 그럼 라파일한테 붙여줘 히알이란 이쁜아... 이쁜아이.. 이그나치 를 빼고 리스태아를 넣자 얘가 세니까 그냥 메온이 빼고 이그나치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리고 정비 소지품도 정비 소지품도 받은거 있잖아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지 반매기기 나랑 하 반장줄까요 아 얘가 나가니까 이그나치즈 하니까 킬러보호를 받고 쇼트스피어는 얘밖에 안쓰거든 레온이 근데 레온이 활 쏘는데 바닥에 있다 됐어 출발 평가변경 안되고 마리아는 벌써 다 마스터했어 됐죠? 갈게요 나 혼자 얘들아 받아쳐라 이힣힣힣힣 예쁘장한게 있잖아 아 간지르 아 그래서 비병이 있었어야 됐나봐 빨리가서 도와줘야겠네 아 와 아리가토 자 일단 보겠습니다 부대 상황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치? 갈려면 여기는 따로따로야 비병이 왔다갔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럼 왼쪽은 왜 올라가는거야? 아 얘가 레이피어가 있어서인가 봐 적장이 왼쪽에 있어서 그런가? 어차피 가야되니까 히트로가면 한바퀴 돌 수 있긴 있어요 히트로 선생님이 먼저가야돼 선생님이 먼저가서 걔 패넣고 어그로 끌어야돼 히트로 산소 오케잇 먼저 선생님을 깔고 다음 갚는 총속하고 히트로 히트야 하나씩 잡으면서 갔다 여기 미스티아 미스티아는 여기서 저격해도 돼 그치 여기서 저격해도 돼 파이야 돌아 다운 다운 얘네는 슬슬 올라갈까? 한대만한 우리 세명은 어? 산갓? 이게 뭐야 산죠 히트야 그러면 돌리자 리스티아가 삭갓잡자 일요 해외 히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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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히트야 텐 분배 드러네 윈드 아 선생님 가만히 있게 어때 아무도 안치는데 사일러스 노뎀 노뎀 아 똑똑해요 한네만 그지가 옆에 있죠 루트파가 두 명이 위로 가버렸어 오케이 간다 어? 강철의 곰이 없네 내가? 어? 하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귀엽하다 그는 이런 것이다 그는 이런 것이다 오? 내 사랑의 혐의로 왓드시, 데스칸? 선생님 오, 안와? 선생님 같애 문장 문장 사망 선생님 너무 쎄다 선생님 경험치 다 빨아먹는다 회복보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잘 안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응, 응, 좋았다 쟤, 쟤 누가 봐봐, 누가 봐볼까? 니그나츠가 먹냐겠지? 콜룰 숲에 왜 안 들어가는 이유? 곧 나올거라 윽시 이기다이 윽시 이기다이 안받히죠 4만 안받히죠 안받히죠 4만 안받혀 상대방의 공격이 안받혀 비상극 경험치 주고싶은데 3점 아 용병단 새로오네 안맞혀 프리자빛 클루 클루 이게 내 힘? 철검 다 썼어 썬 써? 철검 다 썼어 경험해보죠 행군의 반지 보네? 아니 그지는 경험해보죠 근데 어차피 어차피 장착해야되서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미 끝났네 진공 수송대 갈 수 있어 찍으면 안되잖아요 발레이밍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피오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엠실드도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한테 맡길게. 명중 떨어지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야. 나였어? M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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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sen 만나요. 안녕. 와. 죽였어 땜에 얘 너무 센데 아 얘구나 여기다 쎄 흐흫 흐흫 로우 데미지 너무 쎄져 부관으로 있는게 더 빨리 크는데 쓰리 부관으로 아이템 바꿀수있나요? 부관한데 선생님은 키울 필요없고 아 저 좋은 자리를 내가 리자리아 아 선적 센데요? 용도 있네? 아 수기 대비 배기 해야겠다 개폐하겠다 으아아아아!!! 가개 스ベ키다 금방 올라서 미스테야 마력까지 올렸는데 한 번 볼까? 다크스파이크 하면 죽어요 한 번에 그럼 재미없죠 이럴수가 선생.. 선생님도 한 번? 미쳤다 두 대 맞아서 주셨다 염 아 이띵 나오면 청각돌려서 담전 2 때 올려? 어? 다시 올릴까요? 잠깐만 이띵 나오면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어차피 나무니까 아 안 한다고? 이번에는 아예 레벨업을 안하고? 어? 아.. 그냥 해? 최대한 많이 남는 거 하자 아.. 우리들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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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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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그럼 한네만 더 공격 한네만 쎈데? 너 한네만 더 할게 없겠다 자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 까고 로나로 여기까지 까 공격 자 한네만 한네만 실패 니가 먹어 산적 두목 입고 다니더라 앗 흠 아니 이 띵을 피 저 띵 피하면 이 띵 얼음과 수채 불협화 선생님 오 좋은거 맞네요 근데 그 네모 형태가 좋은거 같애 그래야지 한방에 그 실드를 까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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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는 부사하니깐 그쯤에도 한네만 근데 되게 편안했는데 그치 마 마누라 되게 편안했죠 아 하자 아 아 근데 한네만이 생각보다 딜이 좀 나왔어 그치? 힐을 못해서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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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둘이 선생님들도 키울까요? 어때요? 선생님 키우기 학생 빼고 학생 빼 마눌라만 키워잉 선생님 왜 그러시죠? 여기 계셨네요 태성당에서 무엇을? 저한테? 저한테도 참외를 하신다고? 무슨 참외를 하하하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눌라 선생님 저에게 참여하도록 하세요 저에게 참여하도록 하세요 저에게 참여하도록 하세요 저에게 참여하도록 하세요 그건 좀 하하하하 그건 좀 서로 알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생각해볼까요? 저에게 참여하 고맙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두근거리는 흐름인가봐 아 나 정비해야되는데 그래 그래 자격시험도 보고 리시트 와락이 있어요 와락 와락 시킬까요 예 우리 암흑시험 인장 얻었는데 언제 뭐 할 수 있어요? 못해? 크.. 멋있는데? 와락 아.. 의중이? B샵이 더 좋아요? 아 이거? B샵? 신앙이 아직 A가 안됐네? 와락 하다가 하죠 이거 어차피 내가 메이지는 마스터 안했네? 그럼 이거 마스터하고 올까? 아냐아냐 마스터했잖아 마스터했잖아 마스터했어 메이지는 마스터했으니까 마스터하면 보너스 주거든요 아니요? 이제 이거 해 와락해 합격만 하고 마저 채울 수 있어 하하 힝 힝 팀과 행운이 올라갔는데 체인지 흐렌, 한네만, 마넬라, 카트리 카트리는 바꿀 필요 없잖아 바꿀 필요 없고 아 아까 사깐맨이 소드마스터였네 그죠 한네만 활도 쏠 수 있어 나 왜 자격시험 왜 딴 애는 못할까요? 조건이 안 돼서 그런가? 선생님이 왜 안 돼? 어 선생님 된다 근데 왜 나 이거 표시 안 돼 있었어? 아 검술의 애기가 아니라서 세이브 해놔요? 오케이 소드마스터 31%인데? 난수 고정이라 실패하면 검술 A로 올리고 하면 되죠 아 흠 흠 흠 흠 어떻게 해야되고? 메뉴 어떻게 돌려요? 로드가 없는데?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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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흠 흡 흡 흐흡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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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잘데기 없이 오래했어 그치? 쓰잘데기 빨리 빨리 할수 있는데 쓰잘데기 없어져 이테란 안되고 리시테아 했고 나머지는 20이 안되나? 20이 안되네 나머지는 그리고 정비해 지원정보 서로 이야기해 망상중이야? 귀신의 일격도 귀신의 일격도 기사단 바꾸고 특성 바꾸고 친해졌어요? 애기도 사고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친하게 지내는거야 되네 개빡돌개 가구야 큰소리로 말하지마 사냥하고 있어요 수렵 채집도 하고요 사람은 무엇때문에 살아가는줄 알아? 사람은 무엇때문에 살아가는줄 알아? 하지만 여성은 무엇때문에 좋은 의견 교환도 하고요 서민분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해서요 서민분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해서요 서민분들은 나 흐렌이 이끌어줘야하는 우매한 존재 그들의 등불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공무선이 동기들을 그들의 뭐야 민초..민씨 아니였어? 그니까 민흐렌 아니야? 민흐렌 갑자기 말이 막혔어요 라팔과 로렌즈 얘네 사이가 좀 어색할 뻔 배고픈 라팔 점수가 뭐 먹는데 로렌즈가 또 가르칩니다 듣지도 않아요 배고팠는데 로렌즈가 밥을 주고 호감을 얻었다 뭐 이정도입니다 그림 그리고있으니 옥냥이는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하죠 그림 그리는 기사래요 그림 그리는 기사 그 생각은 못했네 신미안도 그림실력도 우수한 인재 품격 높은 기사 좋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투잡 애는 착해 아이 아이 의준이가 아기가 있진 않아요 착해요 그냥 재수 없을 뿐 재수가 없을 뿐이지 애는 착해요 아 봐 과자도 주고 얼마나 착해 과자 주면서 과자 줘서 호감을 살려고 했더니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 그냥 과자만 주면 되는데 그지? 책을 쏟았습니다 리스테아가 책을 쏟았습니다 리스테아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잘 안꽂았다고 욕먹음 단거 좋아한다 리스테아 단거 좋아 싫어하는거 어린애치고 몰래 먹고 있는데 펠릭스한테 걸리고 뭘 주면서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뭘 줬을까요 과자 줬나봐요 관심없는데 얘는 검에 관심있는데 마리아는 보기만 해도 깃발리죠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저 눈을 뜨시겠어요? 갑자기 이 풍경을 보고싶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 풍경을 보고싶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 풍경을 보고싶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죠? 공략이 뭐지? 그래갖고 또 레온이한테 이 풍경을 한번 보라고 눈을 감으라고 하면서 눈을 감으라고 눈을 감으라고 이쪽으로 가보실래요? 스미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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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또 스미마생 이런 얘기 항상 징징대죠 이그나츠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 지 맘대로 못한다고 계속 징징대죠 지 맘대로 다하면서 미친놈이라니까? 얘 미친놈이야 사피야 장작 던져 개한테 물어와 이런거 같은거야 자 던져볼테니까 썰어봐 모아서 던지래 오히려 미쳤어 끝났어 그러고 심지어 그렇게 하고 끝나 힐다만큼 힐다 보다 더 악질이야 자 이렇게 하고 소지품을 한번 싹 정리하죠 지식의 보좌 기술인데 기술은 다른사람도 좋잖아 그치 근데 레벨을 많이 따라왔네 마리안 줄까? 아 20자리가 있구나 이거 누구 줄까? 이거 누구 줄까? 얘 주자 이거 리스트 하죠? 경험해보주는 거지 주고 지식의 보좌는 선생죠? 아니죠 선생님은 속도, 이속이 좋아야죠 명중의 반지를 개줘야죠 얘 주자 반장 반장이 너무 못맞춰 반장이 너무 못맞춰 주고 그리고 마리아노 이거 왜 안 차요? 마리아노 이거 왜 안 차요? 좋다 철의 검? 가져가 레이피언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 줄까요? 선생님 줄까요? 아니면 선생죠? 암워킬러를 교환 교환 어떻게 이특 교환 어떻게 아 성격 상처약 이상처약 대신에 큰일 조합략 조합략은? 너 누구 준다? 철도끼 대신 줘 뭐 너도 조합략 됐다 도끼 빼자고 됐다 됐다 그치? 그리고 수리를 시킬까 차라리? 아니야 활이 없어 이거 불닭 수실로 됐다 그리고 비사다 여 야 A도 있어 빅터 사병단 어때 제랄트 국법이라고? 근데 이거 레벨 5까지 하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제랄트를 끝까지 쓴다고? 그렇지 동맹 기사단 동맹 마법대 세이루스 어? 예! B급 실살 예예예 이거 아까? 글로스터 기병 마공이 떨어져서 안 돼 또 쓴다 너무 낮네 필릭스를 제랄트를 줘 성녀들 그지 그지 빅터 끝 동맹 기사단 동맹 기사단 동맹 기사단 또 뭐야 몇 룹인지 모르겠어요 동맹 기사단이 몇 급이에요? 급 이거 지휘급 어디에 나와요? 왼쪽에 ED 깃발이 랭크 깃발이 랭크 어디? 어디? 아 그니까 여기 있는데 뒷발이 있는데 지금 동맹 기사단 여기 껴 있는 거 왼쪽에 끼고 있는 거 다른 애로 봐야되나? C네? 다른 애로 봐야되나? C면은 B로 해도 되잖아 그치? 레스트 영병달 이런거 명중 필살 이런거 좋네 얘는 D야 그러면 얘도 C급 하.. C급 안되나? 얘? 라팔 세이로스 영병단 E급이야 E급이면은 더 좋은거 할 수 있어 D 할 수 있어 D B 한내만? 아이씨 D짜리 영병? 프랄 다리오스 프랄 다리오스는 B CCD B 공개 Q 그리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스킬 스킬도 변경해야돼 도키 킬러 이거 있어야죠 도키 킬러를 지휘 대신 넣을게요 신앙도 없네 지휘 대신 넣고 일단 요정도? 지도자의 귀감 필요없잖아 도끼줄 치워? 그럼 귀감을 넣자 일단 도끼 어차피 안쓰니까 그죠? 전력 데미지 방압시켰다 이게 좋아? 도끼술 뺄까 지휘 뺄까 도끼 도끼 쓸수도 있는데요 어 명조 못VPN 도끼 도끼 시민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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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뜩 도끼 그럼 얘 또 넣어? 도끼 대신 수비? 공술 공술 지비 이거는 이게 낫죠? 신앙 이로납 마려 마시날경 기도 2 이상일 때 0이 되는 데미지를 받아도 아래 확률로 죽지 않고 1을 남긴다 오오 옹골참? 옹골참 지휘 뺄게요 청술 지휘 흠 걔 그지가 하나 배웠는데? 어 와 이거 미쳤다 또 쿵술 안쓰잖아 그지 다했다 그동안 내가 이걸 안했다는거야? 아 그래서 브리건드꺼라서 이걸 언제쯤 얻어요? 브리건드 언제쯤에 이게 생겨? 한 중간정도는 해야 생겨? 아 아 그럼 얘 마스터 한거야? 실을? 어 그러네? 언제 했대? 근접은 도끼로 저거 따고 가는게 좋대 그럼 얘도 도끼 따고 가? 괌쩡 그리고 괌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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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좀 남았는데요? 따고 갈까? 원래 있지?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지 한번 하자 그거를 클로드 경험의 보주였나? 아 지식의 보주죠? 지식의 보주 가져와 그래서 이거 빨리 들었나보다 명중의 반지는 명중의 반지는 씨를 안쓸거 같은데 일단 이거 써? 이렇게 갈게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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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부러 됐고 이게 하드라서 어..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막 밀어도 되지? 어.. 앞바다 미쳤.. 왜그래? 마을이 왜그래?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마을은 너무 참혹해 스트라솔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로우더 미어네 죄송한데 이거 아니 답이 없어요 삶사람은 살아야죠 왕의 삶에서도 이거 불 안지르면은 그.. 배드엔딩이야 아.. 간편하게.. 불로 정화하면 되는데 아 불질을 하는 건 다니엘 의사였던 것 같애 그치?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아 불질을 하는 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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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에 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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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으로 로렌츠 쓰고 아니 마누엘라선생님 마누엘라선생님 하고 그지한테 로렌츠 붙여주죠 됐다 펠릭스 아니면 펠릭스를 붙여줘도 돼 아 의중이 침묵보고 정리해야 된다고 침묵은 어디 나와요? 상세에 어딨지? 아 지원 이거 보고 부관하고 이것도 이게 있어요? 그지는? 그지는 다 씨네? 선생님은? 아 그냥 좋아져요 이렇게 할게요 아 틀렸다 아 틀렸다 됐고 음 나 또 뭐 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나 뭐 하려고 했는데 나 뭐 하려고 했지? 아 배치말고 배치는 그냥 원래 하고 빼주려고 했는데 아 아 브리건드 바꾸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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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해요. 왜냐. 문 열쇠. 보물 열쇠. 문 열쇠. 철의 활 뺄까? 연옥의 성류. 어? 대기를 해야되네? 시. 보면. 하나, 둘.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도둑이 하면 돼. 왓더슛더스코. 도둑이. 7살 선생님 쑥 집어넣기. 어 여깄구나 선생님 어차피 여기로 와야되거든 여기 어떻게 가야되요? 이거 부수고 가는거에요? 아 이거 이거 부술 수 있구나 여거 여기로 가야지 선생님 필살 선생님 쏫쓸쓰 스트라솔로마비 맨 뒤에서부터 얘는 이동속도 안받았기 때문에 가고 죽인다 스트라솔로 오케이 오 분노해지네 스트라 오케이 솔룸 음 아 스트라솔로 못하네 그래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서 스트라 아니 전투개략 전투개략 스트라 솔룸 도구로 정화 빛 죽음 집중 집중 짚숙이 들어가서 아 잠깐만 제랄트들이 다 잡잖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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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다 얘는 나중에 철릭스 반장 철릭스 얘네가 이거 잡으니까 두 번 때려야겠네 안되네 뭐야 호주하는게 뭐야 어쩔 수 없이 아 얘 잡아야 되는데 아 양념만 하는데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잡자 와우 이 띵 쟤네 얘네들이 못오죠 리스티아는 하나 골라서 죽이면 되요 경험치 못배사먹게 눈을 틀어서 예잡고 예잡고 얘가 좀 더 잡기줍니다 스트로 솔룸 스트로 마을 주면서 엄청 괴롭히네 스트로 스트로 솔룸 살려주세요 에잇 빨리 컨셉 아 쟤 아깝다 경험치 오 다행이야 어 토마슈가 납치돼있었네 어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토마슈? 이 자식 토마슈 이 새끼 의심스러운거같이 연출해서 어 사실은 극적으로 의심스럽게 하고 사실은 다른 가짜빌런인거 아니야 했는데 그걸 또 한번 똑 봐서 또 의심스러운 빌런이었구나 적 전멸이에요 그럼 마음 놓고 죽여도 되겠네요 마법사 때리기 세명 매턴 HP 데미지 어차피 나 근데 왼쪽으로 가야되가지고 얘네는 이거 옥냥이가 잡는구나 데미지가 부치네 옥냥이가 데미지가 부치네 옥냥이는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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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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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이 필살이 있어요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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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갈까요? 헥! 헥! 발발발발발받 기술이 뭐에요? 마법이야? 아 명중필살? 그럼 니가 먹자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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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릭스 헬릭스 펀치 미스트야 니가 먹어 흐름 아시 행운 흐름 흐 흐름 흐름 흐어 흐름 쇼트 엑스 철회창 아 이거 보물창 잡아야 돼 으 으 으 으 다시가 다시가면 되죠 쟤는 저쪽으로 가면 될거 같고 어? 공격? 공격? 한명? 누군데 팔이야? 안보여 팔 한번 때려 때리려면 때려 도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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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마슈가 아닙니다 나는 솔로 인간세상의 구원자 도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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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도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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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신 나도 즐겨줘 뭐 그만 괴롭혀 그만 이 마을 살리면 뭐 좋은거 있나? 왓다시 미쳤쥬 왓다시 미쳤쥬 왓다시 어우 불탄다 아 아 아 아 아 땀박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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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돈 시간..돌리라구요? 시간 세번 밖에 없어..돌리지마 플렉스 아 왜 길막해 짜증나게 아 방역 없나요? 한방에 달리고싶은데? 리드한번 가보네 암아킬라 암아킬라이잖아 자 암아킬라로 잡고 Ricky 이야..안없어 지죠? braun 주민? 좀비 아 재구나 쿤무는? 잠깐만 얘 위험해? 아 나를 노리네 그럼 상관없죠 힐 안해줘 그러죠 리스트해야 돼 헐 헐 아 조금씩 오네 아씨 아까워 썬더소드 쓰지마 근데 썬더소드는 고치는게 까다롭진 않잖아 오 잘피해 수프로 들어가서 아 가자 시리얼 다음 저는 마법군 마법군은 얘를 잡고 두번 때리기 두번 때리기 그리고 리스트야 담당 일진 보내 사신 잡으러 가 어? 얘 끌땡 되네요? 아 선생님도 레이피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기막 특효 기술 세긴 세네? 네 더 가까이 가면 안되겠는데 좀 뒤로 갈까요? 있지? 소지표 먹어 연옥의 성류 지금 먹어 종수랑 얘네 넷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응원까지 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격 고맙습니다 뭐? 시릴 뒤져 아 쟤 살려야되는데 쟤어떻게? 쟤어떻게 살려요? 쟤어떻게 살려야되는데? 쟤어떻게 살려야되는데? 얘가 먼저? 얘가 먼저? 잠깐만 얘가 잡을 수 있나 보자 계략을 걸자 계략 걸고 꺼지래기? 얘를 힐하기? 어? 뭐야? 두살 거북 배가 뭐냐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더 끌어 댕길까요? 한 번 더 끌어 댕길까요? 한 번 더 끌어 댕길까요? 아 여기까지 성수 성수 얘는 수송돼 있어서 굳이 끊을 필요 없잖아 그죠? 오케 들어오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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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리 와 꺼지 꺼지 필드가 옆에 가엄씨 있다고? 어디? 어디? 예? 왜? 아아 이리 내가 왜 안때렸지? 다시 돌아가기? 다시 돌아가기 또 안닿아 또 놔 아파도 안닿아 아파도 안닿아 쟤네 왜이렇게 느려요? 쟤네 구멍이 아파도 안닿아 책이 꺼지르기 아 이제 뚫렸다 그지? 자, 계략 인입계 1 1 한 1 리스트야 스파이크 그냥 사망인데? 스파이크 아... 빗나갈 수도 있었는데... 빗나갈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움직이게 하는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빗나갈 수도 있어 미스트야 두 번 쓰게 초승달에 납두 가져가고 그거 있죠? 그거 무조건 배워야겠는데요? 아 명중이지 선생님 너무 뒤에까지 갔네 괜히 스젤떼기였어 어휴 감사합니다 이후로 여기까지 갈필이 없겠는데? 다시와 명상 가로회복 숲에 집어넣기 숲에, 숲에 집어넣고 싸우기 와아 7드레드 미쳤다 아름답다 안아프죠 부관땜에 마방이 늘어나서인가? 팡팡 삶아 와 이게 왜이래? 마노엘라도 같이 천생연분인가? 어디가냐? 터널센터가냐 천생연분 철을 쳐? 철을 쳐? 반.. 공장하나 좋아 오호 도끼있다 도끼 어 도끼있다 도끼 흫 호스 킬러 참 좋은 킬러죠 호스 킬러 남은건 토마슈와 뒤에 하나 있었는데 병사 병사 하나 안그러면 토마슈한테 가겠는데 아 이런걸 탔어요 아 다 썼어 음... 우와 다시 어떻게 하지? 아 이봐 그지? 여기서 계략을 하면은 괜찮나? 아 계략 고정이야 거기 전투기술을 안먹혀요 아 너무 힐 남발했어 마리아가 그지? 힐 못해주나 이렇게? 이렇게 못하나? 힐 어 얘 되네 몸부로 되네 몸부 아 얘 몬스터라 그런가봐 아닌데? 몸부가 왜 되지? 그냥 데미지 늘어났어 그런가? 자 성공시키고 설문 되게 약한데요? IMAL 요거는 안남은 선택이 싫어할거 없지? 실어할거 없지 쏘아 여기서 난리신네 하나 둘 셋 넷 난리신네 아 이게 길막을 해 어? 뭐야 이렇게 약해? 투마슈? 킬하자 아니면 공격할까? 어? !! 정수?? 크게 없네 에엥, 아다시데스코? 죽여줄게? 다할거 다했죠 얘는 하나는 그냥 남겨놓을게요 그냥 끝낼게요 그지야 가자 흠 흠 이 자식 왜 마을을 노렸지? 뭘 교역하고 있는거냐 아, 이렇게되면? 흑 흑 좋아요 아, 리스트야 사신 물리치면서 MVP 선정됐습니다 근데 리스트야 너무 세다 염...제 뭔지 왔어 깜짝이야 작가 가지마라 솔론과 협력관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같은건 아니야 뉴 슈완님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또 달라요 생각이 또 달라요 이 안에서 4천억끼리 3대장이라고 해야하나? 3대장이 6대 jaki bou councils Cube 손을 잡을까요? any 달려요?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진짜인데? 그럼 왜? 왜 말하는거야? 그럼 뭐를 원한거야? 진실되게 말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받아주려고 말걸고 갔어 변했다? 아버지 제가 뭐가 변하는거지? 아 이제 알려주나봐 근데 말 못하고 죽어 그래서 영원히 몰라 그래서 중간 중간부터 알아야돼 어쩔 수 없이 바로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다 그녀의 세계 목적은 세계정복이다 다 지 지말만 맞아 여기 등장인 캐릭터들 나를 우승거리로 만들었지 나를 우승거리로 만들었지 나를 우승거리로 만들었지 빌런인것 같아가지고 빌런인것처럼 보였는데 알고보니까 납치된거였고 사실은 다른 빌런이 있을거라고 한번 꼬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빌런이었어 그걸 두번 꼈어 360도 꼬기 안 꼰거랑 똑같아 조롱 설공 와아 난 세테스인줄 알았는데 그져 승로는 사라지고 세테스 남아있길래 피 피 때문에 40년 전부터 이미 왔었어 아 8년 전에 그때 죽이고 됐나 보다 레아도..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정보를 해야지 정화해야죠? 스트라솔룸 해야겠습니다 어 떨어졌어 정화해야지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 뭘 말해도 다 좋아했는데 정화해야지 정화해야지 맑은 겨울 하늘에 성신이 성신이 거기다 미션 스쿨하는게 예술도 이번에 예술은 우리 하나님은 오른쪽 하나님 손님과 하나님의 빡 돌아 안돌아 이사장님 빡 돌아 안돌아 뚜껑 열리죠 이렇게 빡 돌죠 로딩 때 컨트롤 이렇게 하면 선생님 움직인대 월천원 받고 용돈 받고 야 나 또 있다 외전 또 있다 외전 을 어? 알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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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알로이스 알로이스 알로이스도 우리 편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과애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 편도 될 수 있다는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눈을 마주칠까요? 왜 안돼 아! 버퍼링 걸려가지고 아저씨 알로이스 아저씨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이거? 낚시도 찌도 주겠습니다 아니 다과이 하면 나한테도 좋네 누구의 또 생일? 내 생일 클로드의 축하 선물 금사슴팔찌 뭐 반장 밖에 촌질을 안주네요 이러면 반장 밖에 편애할 수 밖에 없겠는데 다 책상 위로 올라와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다 든든하다 제랄트 제랄트였어요 이 임무 완성 못할 거 같은데 너무 불길하죠 아 첫날이라서 그 또 돌아다녀야 되는데 로렌치 선생님 한번더 해 어때 저장하고 한번더 이그너 칠러볼 이그너 무도회 잘해야지 특수직 얻을 수 있어? 무도회는 뭐야? 공략이 갑자기 말이 없어 의식하고 있어요 대신해서 이제 나갔었거든요 저게 더 신경쓸게 해야지 개빡돌아 괜찮다는데 계속해 그만해 그만 골깍돌아 아 전략전술 단장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아 아 서로 인정해 아 아 니가 더 이뻐 아니야 니가 더 이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힐다가 좀 저런 손재주나 어떤 스킬 이런거에 좀 능숙하죠 저장하고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자격시험 소드 마스터 31% 가자 가자 어 됐어 근데 더이상 못다는데 이러면 라파일도 돼 라파일도 저장 확실한 응 활 좀 올려서 어세신 가도 된다고 그래플러 67% 오 뭐야 이거 왜이래 진급시키기 싫은데요? 숭아인데? 아 안됐어요 불합격 얘는 다시 로드해서 다음에 시도하고 얘는 특수직은 뭐라고 나 뭐 아까 못들었어 특수직을 뭐 무드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렇게 아 무드 아 무드에 우승하면 흑마법 대개최중 은혜방패 저거 떼야되는데 샵 도구전 흑불 흑불 이거 좀 사놓을까요? 하나 사 아 이거 다 사 꼬리 1 Timothy 1 Timothy 1 Timothy 시키 큰 기도 있어 맞아 1 Timothy 2 Timothy 1 Timothy 2 Timothy 1 Timothy 2 Timothy 1 Timothy 2 Timothy 1 Timothy 거북배가 1 Timothy 중급은 필요없지않아? 중급도 사야? 중급은 필요없지않아? 중급은 필요없지않아? 됐다 우창비 중급도 사않아 중급도 사않아 중급은 prior 중급이 필요없 Pon 보 entendeu? 등급은 Mana ımızı 살고있어 영 parlament ALL 습하 스킬쓰면 되는데 꺼북배각 아 수비 수비는 힐다가? 선생? 선생? 아 종수 종수 주자 그래 꺼북배각은 이렇게 있고 창을 창이 엄청 남네 좋은게 많이 들어왔는데 활백 숏스피어가 있잖아 초승달의 난 요것도 창인데 1 18 무게가 무겁네 아 그리고 아 맞아 백압 백압주고 됐죠? 끝? 그리고 전투기술 화천? 이거 뭐야 아 몬스터 때리기 몬스터 때리기 하나 있는게 좋을거 같애 유력 그치? 회피? 백블록 백 백 투구 부수기 도덕 왜냐면 특수한 기술이라서 특수한 기술을 넣는게 나은거 같애 선풍창 인접한 아기 아군을 자신의 반대방향으로 두칸 이동시키 이게 뭐야 아 미는거야? 이게 좋아보이는데 이게 비슷해 사실 그치? 필살이나 여거나 스매시로 바꾸자 몬스터용 좋아요 복사 안쓰니까 이제 복사 빼고 요렇게 비검 간격 됐다 그리고 스킬도 간격 아까 뭐 배웠거든? 스킬도 간격 아 훔치기 훔치기 하면 좋은대 명중 이거 그래 사기죠 지휘 대신 아 도끼 도끼 뺄게요 도끼 내가 한 번 쓰긴 썼는데 체력을 빼라고? 지휘 지휘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필요 없죠? 진영은 필요 없죠? 얘도 그냥 응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지휘 대장 지휘 대장 끝 응원도? 왜? 지나가다가 응원해 줄 수도 있잖아 지나가다가 이동할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응원해 줄 수 있잖아 근데 응원 응원 계속 쓸 수 있잖아 자 이렇게 하고 산채 산채가 할 게 많아 지금 말걸려고 다 기다리고 있죠 괴팥 돌죠 괴토 나완 스카우트 스카우트하면 좋은게 외전무기 져서 좋은데 스카우트 스카우트 상금 마렉초 돈 들여서 하니까 좋네 오 4개 돼 이제 4개 이거 뿌리가 좋아 뭐 바꾸는거 있어? 선생님 선생님 하나 받으세요 아이씨 의욕상승하잖아 차라리 오르지 말지 아이씨 의욕상승하잖아 아이씨 의욕상승하자 아이씨 의욕상승하자 선생님 선생님 소원 어... 하... 쓰읍... 아... 아... 어이씨 엄청 흥미는데요? 눈.. 눈은... 죽은 눈으로 요정? 선물 줘 선물 줘 여기도 한 명 있네 같이 소원을 빌 여자? 여자아이? 그거는 리스테야가 아닐까? 뭐 능력치 안 올라가요? 걍 하는 거야? 무도회를 즐기고 여기서 뭐 그거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뭐야 무용수? 무용수 된다고? 왜 뭐 너도 뭐 스트라솔룸 하고 싶어? 말해 그러면 내가 바쁘지만 그건 해줄게 스카우트 비극입니다 그죠? 너무나 가슴 아픕니까 그림 그리는 거 냥이 그래? 이미 꽉 찼잖아 어어 추워 어? 너는 너 그냥 밥 먹어라 그리 그림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있었는데 없네 그리 레아한테 말 걸면 오케이 그래 신났구나 마누엘라? 안녕 에델가르트 독일사람 독일사람인가봐요? 독일사람인가봐요? 어어 그때 그거 레아였지 그거는 뚜뚜 두둘 애네 둘은 뭐 있어 그치? 너무 붙어 다니지 너무붓어 다녀 얘네 둘 너무 붙어 다녀 여국인이다 DC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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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한테 가면? 간에 맘 토마슈씨는 반대로 무척 상냥했어요 나에게 아무리 상냥했어도 레아님의 적이라면 죽여버려야겠죠 윤수영이 생각나네요 고양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맛있게 먹고 싶다면 죽이는거죠 고양이가 원하면 호민영 호감작 다 해놨는데 안심하고 썼네 백로배가 있었군요 무용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겨루는 비전서도 주어집니다 무용수가 있으면 그게 된다고 했어요 두번 움직이게 하기 그러면 리시테아르가 두번 쏘면 두명이 죽는다는 얘기에요 조조전에서도 사기였죠 주작 회기 주작 회기 주작 옆에서 만화 채워주고 주작 회기 주작 회기 댄스 셔틀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보세요 리시테아가 두명이 되는 효과에요 내 캐릭터 중에 사기 캐릭터가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두개가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기가 사기인거야 선발로 할까 무용수 누구 할까 무용수 누구 할까 흐랜? 뭐가 보통 좋아요? 보통 흐랜좋아요? 어떤 스탯이 높아야 돼? 매력? 25 19 8 매력이 너무 없는데 13 어? 힐다 미쳤어요 매력 아 18이구나 흐랜이 마누엘라도 16이야 어? 마누엘라 선생님? 흐랜은 무용수 아니면 쓰기 힘듦 25 있어 아 나구나 흐흐흐흐흐흐 아 아 깜짝이야 마리안 그렇게 크지 않은데? 높지 않은데? 마누엘라 선생님 시키자 마누엘라 선생님 내가 제일 매력적이야? 내가 제일 댄스머신이야? 백로에? 너 하고 싶어? 나 시켜 너는 좀 정..정감이 안가 왠지 모르겠어 재수없다 할까? 예스 마누엘라 학생이 아니라서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차별이잖아 곤 아 얘 비병 좋던데 기술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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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강철 목주여신상 맞다 나 그거 여신상 그거 해야되는데 기술기행 과연 비교중이ablo 중수없다 자 다시 봅시다 매력이 높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딱인데 그치? 클로드가 춤을 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제 막 명중 20짜리 했거든? 클로드 13만 넘으면 돼요 아 그래서 마리안도 되네 매력 검캐릭 우승시켜줘도 좋아요 이 용수가 스탯이 구려서 의외로 쓸모가 없어 아 무용수는 계속 춤만 춰야 된대 그러면은 1대 여기가 스카우트 오케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얘랑 그 검에 미친 여자랑 또 외전 뜰 듯 그럼 기시단의 의무가 파리네 스나이버 파리네 스나이버 흠 흠 흠 흠 흠 마사카 흠 싫다고? 이 자식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인aster 흠 흠 fem 흠 난 두번 때린다구 회복있다고 어떻게 해? 회복어떻게야? 안되는데? 아 다시 다시하면 되잖아 행동력 좀 낭비해도 돼 이건 패스죠 여기서 이때 하는거야? X를? 아 이때 아 이거 끝나고 하네 아아 싶어 한방만 X 예스 고 나 10인데? 공격량? 나보다 더 좋네 근데 명중이 떨어져 명중이 떨어져 명중이 떨어져 피햇! 때리고 때리고 피햇! 때리고 때리고 피햇! 근데 개패는데? 그냥? 체력이 없나봐 체력이 근데 결승은 어떡하죠? 명중 89 미쳤고 피할 수 있죠? 피햇! 때리고 피햇! 선생 어때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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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내만 한내만 명중률 미쳤죠? 피햇! 핫! 나도 핫! 나도 핫! 나도 핫! 마다마다 30회복 하지마 여기서 하면 안돼 핫! 상품 차이가 좀 그게 있네요 오 죽어 엑스 체력이 없네 이 선생님이 난 필살이 0이야 난 필살이 0이야 미친거 아니야 아니 미친거 아니냐기 명중 피햇! 오케이 때리고 피햇! 오케이 때리고 피햇! 오케이 때리고 이론적으로 이길 수 있어 다 피하면 돼 다 피하면 돼 자 다음 명중 몇이야 결승 6% 있어 6% 6% 피하면 돼 6% 피해 6% 6% 때리고 피햇! 리스티안이 안 돼요? 중급이라서 그래 아 얘 왜 중급인데 왜 올렸을까? 마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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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방 높은데 마리안 어때 아 지금 바꾸면? 병과 바꿀까? 아 지금 바꾸면? 병과 바꿀까? 뒤졌다 나 하급방 간다 하급방 가 구독감사합니다 자 나 안쓸라고 했는데 김수겸 나와 뒤졌다 김수겸 나와 23 곱하기 2 명중 100 왓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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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왓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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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체급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격투기 보셨죠 예? 왓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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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급 줄여서 내려오니까 어떻게돼 정신 못차리잖아 펀치력이 달라 정신을 못차려 중국 가르치고 3급 폭마법들 정비 소지품 마력초 누구줄까 상으로 리스트해 주자 그리고 받은거 은혜방패 4 2 1,1,2,2,4,4,6,6 항마산 아 이기쓰 어? 팔찌 매력도 있어 금사슴의 팔찌 그치 종수한테 주면 종수 댄서? 행군의 반지를 이태란 던져주는거 좋긴한데 이걸로 비병 주는게 나을거 같애 비병이 이동속도로 안 남겨 그치 그치 각오는게 너무 많네 다쳐요 됐다 흠 흠 댄서 자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로렌츠 어때요 댄서 로렌츠 왜냐 마법공격 마법공격이 2명이야 근데 매력이 좀 적거든 얘 11이면은 매력 13 맞추면 되는거 아니야 아 특훈 올려줘 어떻게 올려요 아 고르고 오케이 알았어 자 의중아 니가 가자 흐흑 후보 고르고 특훈하네 아니면 이거 어때 Impression würde 할아버지 댄스 Bottom 거짓 댄스 혹은? 할아버지 댄스 할아버지 댄스 할아버지 댄스 할아버지 댄스 할아버지 댄스 할아버지 댄스 북극노인 아니면 검춤 검춤 아 학생으로 해야돼 아 맞네 검춤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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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칼춤 괜찮아? 아 오히려 좋아? 칼춤은 실제로 있어? 아 그래? 안한거 하고 싶은데? 칼춤 그냥 애 하자 얘 야 왜 줬냐면은 얘죠 이거 개 보기 싫은데? 아 근데 말 태우려고 특훈식 그거 했는데 아 제가 창을 안올려서요 의미가 없었어요 오 이거 뭐야 아 그래요? 창을 해야되는구나 창을 해야되는구나 좋아 목조여신사 나 거기도 가야돼 성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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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되나? 이제 밥먹어 사이조끼치느라 사이조끼치느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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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있었는데.. 체력 없는가? 아 예.. 이그나츠랑 레오닛 이그나츠랑 이렇게 하자 영입 안할래요 귀찮아졌어요 편타왔어요 어? 필드? 아.. 의무실에 쓸 물자가 필요해서.. 붕대를 넣어줄래? 다 시켜 극약도 있어 안돼! 멍미된 아 힐다가 결국 다있어 자 이제 다 끝났고 산책 종료 즉.. 즉.. 클로드 클로드 8 리스테 못하네 클로드 신앙 하나 올리고 치위도 하나 올려 신앙 하나 올리고 치위도 하나 올려 신앙 하나 올리고 신앙 하나 올리고 나머지는 마법 특히 lake 앤 주먹으로 해도 되나 봐 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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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뜬데? 아까 보니까 아.. 복서를 키웠어요? 이제 곧 A되면은 그냥 진급이죠? 하나 남았다 이그나치 말이야 이그나치 하자 8 얼마 안 남았다 미치 그럼 얘 빼자 이제 비병? 중갑? 비병? 클로드랑 마리아나 할까? 얼른? 클로드랑 마리아나 할까? 휠다 비병도 좋아요? 그래? 근데 좀 딱딱하게 딱딱하게 가야 하잖아요 네 아.. 그래요? 딱딱이 함정 음.. 그럼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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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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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니는? 힐 날기는? 레온이에다가 힐 날기 드래곤.. 드래곤 도끼병은 거즈 할건데? 어? 맞다 거즈! 거즈에다가 그거 하면 되겠다 레온이 맞아 안그래도 거즈에다가 하려고 썼어 아! 아이 안썼는데 왜? 왜 정리 못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거야? 짜증나니까 아니 뭐 여자 남자를 떠나서 정리 못하면 짜증나죠? 어? 히키코몰이네 쿠키는 네가 다 먹었니? 넌 이런 거 좋아하지? 수수께끼 어? 아냐? 무서운 거 싫어해? 넌 집에 있으니까 사우나 좋아할 것 같은데 아냐? 뭐지? 뭘 좋아하는 거야 얘? 뭘 좋아해? 왜 이렇게 안 떠 이거 가? 왜? 꺼져 꺼져 와 거지 옷 입은 거 봐 멋있다 거지 잘생겼어 거지 미남이야 남자는 용 타고 여자는 페가슨스 타네? 퍼펙트 안 떴다 어? 이그나치 A다 이제 아 일 남았어 그래 너는 가고 그니까 거기에 어디 안 가져가 그지야? 그가 이리까 그지 그저 그는 그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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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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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사상성 기술? 치명타 명중률이라서 필요할까? 기도? 기도.. 기도 좋은 것 같은데.. 기도? 기도는 좋은 것 같고 최대 HP.. HP를 빼? 이로나 아 리스트야 다시 올려야돼 아 그래? 전투기술 공마에 와서.. 이게 뭐야? 와.. 날라다니는 애 잡을 수 있어 두개 수비가 5 저하 마법 봉인 이거 좋죠 위력도 좋아 명중이 좀 떨어질 뿐 곡사를 어차피 브레이크샷이 해주니까 명중이 떨어지긴 하지만 복마를 아 간격 아 간격을 빼자 간격이 왜 있는거야? 스택콤보 됐다 됐다 됐고 평가도 리스트에 다시 율로 하고 워락 만들고 거짓 거짓 활 안쓸거면 금거리도 빼요? 아.. 뺄 필요 있나? 이렇게? 나중에 다음 것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 이제 샵과 네.. 자격샵과 로렌츠는 할 필요 없.. 없..죠? 지금은 이제 또 라파엘 돼요? 또 한 번 해보자 라파엘 됐나? 라파엘 시작 춤춰 그래플로 67% 아.. 안돼요 야.. 빠리 개빡 개빡 돌죠 선생님은 31%도 했는데 개 야마돌죠 아.. 투구 부수기 빼요? 어.. 알았어요 아.. 투구 부수기 빼요? 아.. 투구 부수기 빼요? 아.. 알았어요 아.. dev.. 스프스프 마구 때리기 하자 넘어가기? 땡기는게 낫겠지? 그러네 그래서 토급붓을 넣으면 안됐네 괜히 저게 있는게 아니었는데 자 됐다 그지? 이제 간다 이번엔 출격 외전하자 어? 애쉬는 왜 있지? 애쉬 우리 학생 아닌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까트린이 있어서 공존할 수 없는 하늘 눈물의 이유 아 캐릭 하나 빠지면 보상 덜 주는 경우 있어요 이동 1 아이템 줍니다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나 있는거? 아 세이홍 교과이 갈라미 그래서 세이로스 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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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기사매니아입니다 기사가 되고싶어요 가서 여기에서 친해져서 애쉬 도 도ми? 이런 지도? 아니.. 쉽게 말해서 오면은.. 그런데.. 받는데.. 막 연병 떨면서 하면은 안 받는다 이거죠 흐랜 외전 좋은 템 퍼줍니다 갈까요? 흐흐 너무 쉬워 적 전멸 혹은 10턴 레아 방어 싹요 아 나 그거 안정했네? 부관하고 그거? 대충해 어? 뇌정이요? 없죠? 철검이죠? 뇌정 없는데? 철검의 카트린인데? 철검의 카트린인데? 너 뭐 하려고 하지마 레벨도 낮잖아 뇌정이요? 핵불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좋다 좋다 레아는 내가 못 움직이고 응 얘도 어 얘 내가 움직이네? 어디있어? 마리앙 마리앙 음 여기까지가 과감하게 그러지 맙시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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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주 캣무님 다섯개 구독 감사합니다 쑥 집어넣을까요? 쑥 집어넣죠? 힐다가 부관으로 들어왔네 도끼맨 쑥 집어넣을까요? 벗 만스타 쏘기 사망 선생님 여기로 붙었네 아아 명중하고 풀살 올라간거야 횟 불 초암냑 자 내려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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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가 어떻게 해 아이가 써야되는데 세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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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내렸는데도 쎄네요? 얘도 이제 3급 될 수 있어요 아니 왜 공격하지? 아니 왜 그만 오 서로 소맛끼리 오케 내 차례 계략 두명 두명에게 계략 퍼붓고 체력 일로 살았어 어 미씨? 근데 왜 못 도망가? 빨리 타야돼? 다시? 타이크 타이크 이거 한번 실패하면 계속 실패죠 반격 받으니깐 안되고 18 딱이네 강철 18 18 18 아니 무슨 다 피해 10 20 30 30 20 20 30 30 딴 놈한테? 얘 밖에 안되는데? 아 이동해서? 이거 걸고 치고 아 너 그냥 하지마 어 뭐야 안 보이네? 다시 이걸 다 해놓고 가야되는거구나 누가 젤스? 사제? 사제가 짱이었어 사제? 55% 95% 27 아 퍼지 셉니다 너는 일단 타 왜..왜 안되죠? 왜? 애쉬 왜 안되? 스킬이 없어? 아 아니 이거 펄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스킬 쓰면 되잖아 곡사가 없어? 아 곡사 없는 공수가 어딨어 전투기술이 아예 없네? 왜? 왜? 되게 쓴다 뭐야 뭐야 이렇게 쎄? 그래서 아 와 70높이네 그럼 얘를 까뜨린으로 잡아? 얘는 어차피 우리 편 아닌데? 얘가 잡자 48 38 48 75 레어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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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아를 노려 아마킬러 아마킬러 상관없네 뇌정 데뷔 써도 나 아픈데 뇌정으로 후려쳐? 뇌정 쏴 뇌정의 펠릭스 뇌정 뭐보죠? 얘는 활로 잡으면 좋죠 브라이크 큐샵 여기는 뭐 안오니까 철거면 카트린이 여기로? 철거면 카트린이 여기로? 철거면 카트린 흩불을 들고 있으니까 좋네요 다음 애쉬 흐음 안아퍼 흐음 안아퍼 흐음 안아퍼 하트는 왜 땡은데요 어? 이 새끼들 아 클러드 차마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슬쩍가 전투기술로 복사 명중 떨어지는데 맞추면 되죠 이거 위험해요 그럼 엘씨 압도로 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로드 끌어당기기? 이렇게 해도 돼요. 아 못 매겨주지? 생각하니까. 앞에 내놓기? 넘겨주기는 안 돼? 우리 반 안이라서 안 돼? 까드린. 아 간지럽. 닌자. 닌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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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앙이 마리앙이 파괴 메쉬 죽는거 아니야? 스킬 스키 god 랩 랩 우중 랩 랩 loan 라이브 뭐 이런거 왜 안해? 아니 지키는건 지키는건데 아니 뭐 지키게 지키는데 왜 안하냐고 아니 할건 해야지 아씨 아씨 이것도 좀 무능하다 까트린? 철거면 까트린? 제비배기 맹강 철거면 까트린 가자 제비배기 철거면 까트린 검 되게 수수하다 수지품 수성벌 아이템 하나 줘봐 상체악 하나 줘봐 횃불하는 색깔 아이템 하나 먹자 자 다음 어디갔어? 수지품 수지품 다시 바꿔 안오네 일단 하나 날리구요 일단 하나 날리구요 아 수지 수제 수지 수지 다음 여기 지켜 레아님 지켜 쪼꼼 아프고 안 박혀 박히네? 공격력이 약해지게 하고 있죠 피하고 칸칸 문장 칸칸 철검으로도 그냥 비벼지죠 칸칸 오고있어 여기서 뜨겁뜨겁 오고있어 저 왼쪽은 다 조진거 같고 자 소지품 상체만 먹으면서 가죠 여기 시트여도 힐해주면서 여기도 다 조진거 같은데 여기도 다 조진거 같은데 어 깜짝이야 얘는 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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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는거 뭐였더라? 얘 있었나? 흠 반정은 일단 따라갈까요? 흠 반정은 일단 따라갈까요? 아 저기 하나 또 있었네? 하 흠 하 하 하 하 브리자드 하나 썰고 중간 마법이 약하지 오케이 호스킬러 강철의 창 나도 한 대 맞긴 맞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개량은 없고요 강철창으로? 호스킬러? 강철창으로 키하고 오케이 아니 중값 상대로는 마법이 세가지고 마다마다 오히려 앞으로 한 번 가네 자 여기는 이쪽에서 오고 있는 것 같죠? 정수 죽을라나? 정수 죽을라나? 거북 배갑 하라고 거북 배갑 다운 소지품 조합 야 어어 비병 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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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엥겸 아 비병 더 센데? 왜 더 세지 어 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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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더 세지? 1등 1등 부족해서 안되나 엉 잠깐 끄면 안되잖아 시바 처음부터 해야해? 아니 청각 남았는데 잘못했어요 채.. 횃불 챙겨오자 눈물의 이유 잠시 후에 대해.. 왜.. 저거.. 너의 고신을 공부하는 건 아니예요 아.. 아.. 어떡해.. 그 마음은.. 그렇게.. 아무튼..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안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선생님.. 그냥 그니까 왼쪽 아래가 마법사니까 다운 으 으 으 이테란 아, 잠깐만. 사람부터 하자. 사람부터 정리해. 필다? 들어와. 애쉬? 나가야돼. 카트린? 나가야돼. 나가야돼, 나가야돼. 시릴? 레온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 레온이를 빼고, 여기서는 힐다를 넣고 마누엘라 넣고 마누엘라 클로드로 붙었네? 선생님한테 구간 붙어. 누가? 마누엘라 선생님. 그리고 레온이는 클로드한테 붙어. 왜? 그냥. 뭐요? 크랭 붙일까? 크랭 붙여? 큐북은 두개 붙이겠습니다. 샵 가서 사와 횃불 사기 까뜨린 횃불 사기 횃불 사기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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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상처야 받기 너 횃불 횃불 받기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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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가지고 3층 횃불 교환 횃불 교환 횃불 바퀴 7일 횃불 1층 2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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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횃불이 없나? 횃불 3층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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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ded 잠시만요 지비가 A인에 있지 않았나? 잠시만요 흑불 교환 데빌소드 뺄게요 조합량 교환 흑불 흑불 교환 철도끼빼 조합 선생님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상처예요 몽 에 아니고 됐어 됐어 행분의 반지도 빼서 하지마 성찰 얘는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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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어? 끝? 끝? 끝이야? 끝? 끝이야? 끝 끝 끝 끝 끝 끝 전투 개패하겠다 개폐하겠다 헛 내가 찾아갑니다 수지품 상급 마력초 흡입 흡입 얘는 가면 안돼 마력 약해서 여기는 레아만 보냅니다 횃불 사용 횃불 사용 미쳤다 흡입 여기 중가베들 있죠 중가베들 일단 거부팩 횃불 사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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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불 사요 아 뭐야 어 두방 버티겠죠 흐흐 아 얘 횃불 사용을 못하네 비병이 이쪽으로 날아오니까 애쉬는 일로가 비병이 이쪽으로 날아오더라고 아 어 사일런스 사일런스 으아악 어떻게 하냐구요? 아까 해봤어요 아 비병이 이쪽으로니까 이쪽으로 맞춰주고 얜 앞에서 때리기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니까 다음 뭐 때리다가 들어가도 될 듯 미스테아를 좀 보조할까? 얘가 아래는 마법군이 아니라 어 엔지 어 뭐야 아저씨 왜 죽으면 안 되나 사일런스 메쉬 쳐박아요 핵불 사역 핵불 사역 핵불 사역 핵불 사역 직격타 공격력 약해지기 아나파 죽어 다 보여요 오는게 다 보여 이러면 쉽죠 이러면 쉬워요 핵불 사역 핵불 사역 핵불 사역 핵불 사역 핵불 사역 털린버렸으니까 털린버렸습니다 문장 파워 문장 파워 다른 판독이 더 쐬어 일단 얘는 소지품 먹고 횃불 파워 그치 파악하고 갑시다 흠 찡찡 횃불 파워 어그로가 어디까지인지 몰라가지고 마법이 약하니까 니가 한번 잡아줘 안 돼? 야 이게 한번은 안 돼? 난 어때 힐 할 데 없죠 아 옥냥이 해줘야되네 전투기술 아 전투기술 쓰더라고 몬스타 몬스타 시에이버 소지품 조합약 아이씨 여기로가서 수송대 조합약 조합약 먹지마 상처약 먹어 아까워 까트린 저거는 중갑이라 여기 중갑 부수는거 있죠 일단 벗어날까? 들어갈까? 들어갔도 될게 백불..사용 말도 약하지 않아요? 흠 흠 흠 거지가 잘 막을거 같지 않아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맹공 여기다 맹공 날려주면 되지 않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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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라하지마 까뜨린 까뜨린도 까뜨린도 뭐할라하지마 나 까뜨린 안노리니까 여기있을게요 쿨스팩에 들어가던데 중감빈데 개패요 우브나치 피하면서 활 레골라스 피하고 거짓 거짓파워 어때 피병 피하고 숲에있는 종수는 부적이죠 그니까 다 막혀 거짓파워 이게 보이면 쉽습니다 보이면 보이면 쉬워요 여기 마법사있지않았나? 마법사였나? 달려가면되거든요 여기 혼자 자 이쯤에 있다가 들어가자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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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호나 thirty 집중 아 쇼트엑스 불여서 들고있으면 안된다 아 맞네? 그분이잖아 미터 마구 콕! 쏴! 오케이 칠 까뜨린이 하나 잡을까? 어차피 우리 회원님이기도 하잖아 어느정도 되나? 어 참네 그래도 까뜨린 세가지구 반격을 받아 반격 안받으려면 찰건 밖에 없네 그러면은 숲에 들어가서 하자 난 이걸로 하고 0중 0 1중 0 2중 0 1중 0 2중 0 다음 보이면 쉬워요? 보이면 안보여서 어려운거 뒤져 10 4중 공격 8д 1중 med 2중 탈 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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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사곱사 하나 있을텐데 대빰 없네 그 아까 대장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했는데 여기 있다는 건거 같아 그치? 아니네? 사교가 있고 부사교가 있을거 아니야 빤씨 이동차 빤씨 데스알 너? 가만있어 너? 가만있어 너는 아 이해가있지? 공격 공격이 된다는거 아니 들어가있을까?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잖아 한놈 따면서 죽여버려도 사제 잡으면은 지원병도 갖고 암살 암살자 암살자 힐 할게 있네 힐 없었었죠 아이제 끝 아 뱀지가 없어요 뱀지가 없어 아 이거 파이어로 해놨어야 되는데 잘못했나? 두번 안때리네 애기.. 애기 엑스로드였는데? 네, 평가 바꿨어요. 아르스트가 올라오죠? 아르스트가 올라오죠? 안 되네? 강철의 도끼 도끼 슈트 엑스로드 맞추면 되죠? 엑스로드 그냥 가 궁냥이 한테 다 쏠려있네 궁냥이한테 다 쏠려있네 궁냥이가 빠지면? 궁냥이가 빠지면? 궁냥이한테... 나눠서 하면? 하나씩? 오케이. 여기 좋다. 하나씩 나눠서 할게. 아, 흐풀. 흐풀하네. 아, 이만. 싸교. 강철을 방패 주네요. 싸교.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두번 때리는 건 없었어요. 흐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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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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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비병은 속도가 빨라서 안되나 봐 오우 씨발 여긴 혼자 보내도 잡죠 우우 오우 시 아이씨 없어어 없어어 안보이면 아예 덧 때리네 죽여버리면 되죠 비전서 기술 집어넣어 다음 달려봐서 다음 달려봐서 기술 집어넣어 도룡룡 오히려 내가 공격 회복 도룡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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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꺼? 다 잡았으니깐 홀립 사막 든든하다 공격할때 거짓 부리건드 부리건드 하는 이유가 있네요 하이 레아를 끝까지 보호해냈습니다 바람을 붙지 개꿀 주인공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뇨 요거 봐라 거지주라고요? 저걸 거지주래 그럼 거지야? 그게?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거지냐고 거지는 없어요 그진데 그래? 음 고생했다 너도 애쉬? 어렸어 아 종이 뭉치는 뭐야 총 그 종이 뭉치는 뭐야 주식투자했나? 이거 휴지조각을 가지고 된거 좋아요 기마 또는 비행인 유닛 이게 개꿀이라고요? 메뉴 저장해야 돼 잠깐만 일단 정비를 하죠 수지품 바람의 부츠 주인공 주는게 맞아요 그쵸? 주인공 주는게 맞아 거지 아니야 거지 날아다닌텐데 거지 날아다닌긴 할 것 같아 그럼 좀 간지죠 아 지금 써도 돼 이거? 아 그래? 지금 써도 되는거야? 아 나 꼭 들어가서 써야되는건줄 알았어 조지전처럼 리시테야도 좋음 아이 주인공이지 무조건 주인공이야 리시테야는 안쓸수도 있어 근데 주인공은 무조건 써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소지품 비전서 비전서 기술 비전서 줘? 명중률 필요하네? 거지지 거짓 또 나 뭐 받지 않았어? 없네? 나 뭐 받은거 같은데? 뭐 잔뜩 받은거 같았는데? 아 반지 반지 어 아 알겠다 필살의 반지 필살의 반지는 크리티컬 좀 많이 터지네 누구죠? 얘 줄까? 펠릭스 주자 펠릭스 주자 요 거지는 먹어 도핑거지 도핑거지 먹고 광철방패 광철방패 음방패 철방패 필살의 반지 행군의 반지 행군의 반지 영중의 반지 경험의 반지 경험의 보주 지식의 보주 레온이요? 레온이가 또 셀 땐 세요 법사 짝일 땐 또 좋아 근데 뭔가 좀 지금 조금 약간 이상하네 또 좋을 때가 있었거든 레온이가 행군의 반지 행군의 반지 주인공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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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 끝 끝 최종 몇 명이라고 했죠? 최종 몇 명이요? 아 A 쓰고싶다 부관 포함 15? 12명? 15명이면은 16명 이 중에서도 한명 빼야되네? 철검의 카트린이 뇌정의 카트린하고 같이 다녀야지 아 뇌정의 펠릭스랑 같이 다녀야지 뇌정의 펠릭스랑 철검의 카트린 같이 세트 부관 샤미아는 활쏘니까 이그나츠랑 같이 다니기 마누엘라는 나랑 그러면 흐렌이 빠져야되네 샤미아 카트린은 중갑 가르쳐서 방패 부관 쓰셔도 돼요 이게 부관의 효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관이 음 중갑이 피면은 방어력이 올라가고 뭐 마술사 내면은 마방이 올라가고 뭐 이런건가? 방패타입 추격타입 힐타입 힐러는 회복 공격을 가끔씩 추가 딜 넣어줌 힐러는 회복 공격을 가끔씩 추가 딜 넣어줌 힐러는 회복 공격을 가끔씩 추가 딜 넣어줌 방어는 공격 가끔 막아줌 검은 각 곰 때림 아니 대충 넣으면 되죠 이거 부관 능력도 있는거에요 그니까 뭐 보면 여기에 뭐 부관 특성도 있어 여기 오케이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 아 내가 너무 느리게 플레이 안녕 방패 부관이 잘 터져서 좋다 근데 방패 부관 넣으면은 그 기존 부대 속도는 상관없어요 뭐 영향 안줘요 느려진다거나 안녕 내일은 휴방이구요 라디오 해가지고 휴방이고 음 금요일날은 그 펭수 롤 그거 하는데 음 아마 제가 거기 가서 EBS 일상가서 하느라 음 두세시간 하고 끝나고 작업실에 오면 추가 방송을 더 할텐데 아니면은 짧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다음주랑 다다음주는 좀 5월이 좀 힘들어요 좀 5월이 다시 잠깐만요 달력을 키고 봐야죠 다음주에 에 유현준 교수님 오시는데 5월부터는 침착맨 조우민 그 제가 시즌3 침터뷰 했잖아요 셀레스트 아테리님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첸 가빈흥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침터뷰가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배트말은 지킨다 팀에서 인터뷰를 프로그램을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시즌3 비대면 침터뷰는 2회까지만 하고 지금 펭수 편까지만 하고 그걸 바꿀 예정이에요 역원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침펄 투브 침펄터뷰가 되는거죠 침펄터뷰가 되고 스튜디오에서 모셔가지고 토크쇼 같이 하지 않을까 그거를 5월부터 들어가거든요 촬영을 침투브 오리지널 그 배트말은 지킨다 처럼 그럼 이제 5월에 들어가는데 지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음 보시면은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이라고 쳐 평일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에 5일씩이니까 보통 22일이에요 보통 평일이 방송 가능일이죠 개인 방송 가능일 근데 여기서 평일에 외부 일정이 들어가니까 자 일단 개인 방송을 3일씩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22일에다가 이제 외부 일정하고 다 넣어야 되는데 개인 방송이 일주일에 3일이라고 치면은 12일을 써요 그쵸 12일 그럼 10일이 남죠 10일이 남는데 말년을 시리즈 엠드롬에다 말년을 자유롭게 지금 찍고 있거든요 아마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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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주부터 들어갈 거예요 5월 5월 11일 5월 둘째 주에 첫 업로드가 될 거예요 지금 찍고 있고 4회까지 찍었고 말년을 자유롭게가 격주마다 하거든요 2회씩 녹화를 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을 하거든요 최소 두 번 그쵸 이틀 빼 그리고 여기서 베텐 있죠 베텐 베텐은 좀 애매해요 베텐이 있는 날은 방송을 할 수는 있는데 4시에 꺼야 돼가지고 일단 요것도 이틀 빼볼게요 이틀 빼 그리고 여기서 음 가용 가능한 거에서 내가 요번에 또 뭐 고정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말씀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정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갈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원래 한 달에 두 번 격주에 해야 되는데 하루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루로 해주신다고 해서 하루에 3회 촬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번에 들어가는 침펄터뷰 사실상 침터뷰 시즌 4인데 이게 격주에서 매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에서 4일이죠 자 이것만 쳐보면 14 15 16 17 18 19야 그럼 이걸 빼 이틀만 쳐도 19야 그럼 여기 빼면 어떻게 돼요 남은 일수는 3일 여기서 이제 외부 촬영 단권 촬영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3일을 훨씬 넘어요 실적 실질적으로 지금 4월에만 기한 유튜브 도와주기로 한 게 이틀을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루 빼달라는 게 힘들어 사실 하루만 시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려워 간혹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뭐 여러분들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힘들어 근데 일단 이 외부 일정 예비 슬롯을 3일을 빼 뭐 배텐 까지 포함시켜도 되죠 사실 뭐 개인 방송 하니까 그래서 5일이라고 쳐도 내가 동양화 숙제를 하잖아 동양화를 토요일날 수업을 받는데 평일날 제가 일이 없어도 하루 정도는 쉬었던 이유가 개인 방송을 3일 했던 이유가 하루를 비우고 동양화 숙제를 좀 하면서 겸사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수업을 들으니까 주말에 좀 못 쉬더라고 동양화 숙제가 또 선생님이 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업을 들으니까 하긴 해야지 그러면 이제 수업 듣는 날이 4일이고 숙제가 한 4일 정도 되는데 숙제를 안 하는 날도 있고 뭐 하니까 뭐 수업을 안 나가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한 대충 한 적어도 한 4일 정도는 쓰게 되고 그러니까 주말까지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야 이제 주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 방송이 3일에서 이제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5월이 지금 좀 그렇게 될 위기고 다행히 다행히 이게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5월에는 침팔튜브랑 말년을 자유롭게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있는데 6월부터는 5월까지 말년을 자유롭게 촬영이 이제 끝나요 아마도 아마도 한 10부작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4회까지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6월부터는 이제 이 이틀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랑 같이 좀 겹쳐있는 기간이 5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외부 출연권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또 김풍 작가님하고 또 어 MC 같은 것도 하나 했었거든요 청소년 청소년들과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KBS 1에서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권 출연도 있고 아 맞아요 교복 입은 거 올라간 거 개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KBS 1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잘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를 왜 하냐 5월이 좀 힘들 것 같다 5월이 다음 주가 원래 힘들 뻔 했는데 이 침펄터뷰가 조금 촬영 일정이 5월 중순으로 밀리는 바람에 5월에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좀 왜냐하면 5월 되면은 좀 많이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좀 이번 주에도 그렇고 좀 하려고 하는데 음 내일은 베텐 가기 전에 그냥 동양화 숙제 하다가 가려고요 5월달에 월요일날 유현준 교수님 오시고 수요일 목요일 근데 어린이날 때도 소영이와의 시간을 다음 주에 휴식이니까 어린이날을 좀 다음 주로 그 5월 둘째 주로 미뤄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휴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첫째 주는 3일 방송 금요일날 문나이트 GV 외부 촬영이 다만 생방송으로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다 개인 방송 3일에 이틀 될 수도 있지만 3일에 그거 그리고 5월은 아 5월 둘째 주는 제가 좀 휴식을 하려고 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좀 못 보내서 빼놨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베텐 입고 하니까 아마 5월 둘째 주는 하루 하루? 하루 방송? 하루 하려나? 하루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아 봤자 이틀 베텐 가기 전에 좀 하는 것 정도 그리고 셋째 주에는 셋째 주가 또 그건데 기한 유튜브 두 번 출연이 또 있고 침펄튜브 터뷰에 말년 자유롭게 촬영이 또 겹쳐요 근데 웃기게도 그 주에 광고가 잡혀있네 그러니까 좀 민망하게도 쭉 쉬다가 월, 화, 수, 시다가 목요일날 광고 방송으로 뵙게, 뵙게 되지 않을까 이게 원래는 이런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게 히민이 유튜브를 한번 나간다고 옛날부터 말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잡히니까 이틀치가 잡혀버리니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히민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일정을 이렇게 해서 3일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했는데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이거는 셋째 주도 이틀 방송 넷째 주도 넷째 주부터는 이제 좀 살살살 될 것 같은데 넷째 주도 이틀 방송? 이틀 방송? 될라나? 5월 달만 잘 넘어가면 6월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소스는 있거든요 지금 좀 약간 넉넉하게 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를 일주일치 다 올려 올릴까? 말까? 그런 생각? 좀 기준을 높여서 막 소스 나오는 대로 그냥 다 그냥 하나도 폐기 안 하고 그냥 다 하는 것보다 좀 하나 정도는 폐기를 하고 일요일 날 업데이트를 좀 하지 말까? 아니 이렇게 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그리고 오마카세를 그날 바꿔가지고 좀 하게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좀 원래는 유튜브가 월화수목금 올리고 토일 쉬는 거를 하고 토일에 남으면은 그냥 보너스 형식으로 늦는 개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부터 365일 다 올라가는 365일은 아니죠? 명절때는 안 올라가니까 그런 좀 강박 아닌 강박이 됐달까? 애초 6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나도 좀 그 유튜브 올려야 된다는 강박도 좀 없애고 애초에 그리고 침착맨 유튜브를 음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분 분명히 계시지만 일주일 7개 다 못보시는 분들도 많을걸? 그럼 이제 좀 음 다 그 따라가기 급급한 힘드니까 몇 개는 놓치고 뭐 그럴텐데 영상이 어차피 가짓수가 좀 줄어도 보는 양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죠?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누구를 위한 일주일 울리기야 조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음 제가 이제 광고가 5월 19일에 하나 있고 5월에는 5월 19일에 하나 있네요 돼지 쓰면 한 달에 맥시멈 두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5월을 광고를 먼저 잡고 이게 나머지가 붙은 거라 좀 방송 일자가 좀 적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되게 문의가 많이 와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고르는데 뭐 리니지 사태 리니지 사태가 있긴 했지만 최대한 좀 재밌을 만한 광고? 좀 광고지만 보면서 좀 너무 그 광고만 하지 않고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광고 같은 거 좀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컨텐츠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폭 roller 광고 뱅 뱅 뱅 뱅 뱅 감사합니다.